다음 신형 사회에서 만나요 전 Balance 카톡 전 Tampa 성 funny You're number one You're number one fan Girl I wanna know How did you get so pretty 쓰레기 됐어? 그런가 봐 랩락 켜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미치겠다 진짜 먹어? 나 정말 얘기했니? 그치? 이거? 뭐야? 인절리 어 애기들 커피 먹거라 너 밀가루 안 먹는다 했지? 먹을래? 조금만 먹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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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어 3시간 걸렸어 뭐? 출근 시간을 딱 5시간 아 말씀드리고 잘하고 커피 마셔서 공부를 해볼게요. 안녕. 아 진정어? 이게 뭐냐 이러고. 화장을 했어. 아니 나 어제 샐러드를 먹었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오늘 막 뭐 먹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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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치즈 닭갈비 요건밥. 이거를 샀습니다. 이거랑 당충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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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그て 보여줘야돼. 음. đườnguler 프로 유튜버 같네? 그런게 약간 뭐 레전드 방송하려고 하는거고 하는거잖아요 된 다음에? 된 다음에도 안할듯 레전드 컵만 살짝 하죠 이제는 살이 많아서 다시 가고 다음날 다음날 갑자기 다음날 와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어떡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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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현 씨의 어깨가 섹시합니다. 어깨 한번 보여줄까요? 나 안 표시라고. 네네. 안녕. 저희는 이거랑 이거 두개 먹어요. 맛있겠죠? 안녕. 엔더, take me all the way there's an answer It rains, and if it rains, it's good Can I see this? How fast you can buy this Paradeon What was the other key? 여기가 뭐야? 말해봐 다른 계기는 없고요 제가 오늘 걸 쏟았어요 다시 정신 차려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정신 차려보니까요 그때 왼정신 아니셨나봐요 그렇죠 참고로 여러분 저는 바이오더마스입니다 마누카 꿀 뉴질랜드산과 호주산 프로폴리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진짜 진짜 여름이 되게 낫던 기분이에요 포코넛 아인 쇼페나 그치? 이번엔 솔티드 밀크티 이거 오픈을 해볼게요 이게 뭐예요? 소개해주세요 이거요? 저희 오빠가 하는 카페에서 오빠가 직접 베이킹한 건데요 언니가 특별히 부탁한 초코다코아즈? 대박 추천입니다 이거 청주에 있는 카페입니다 맞죠? 음 음 여러분 이 갬성을 보세요 수민이가 이런 좋은 데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 여기 딱 그 잔이 있어야 돼 짠하는 잔 그래야 그림이 완벽하다고 아니 닭갈비 먹고 남았어요 안녕 근데 이제 해가 좋아가지고 그치 맛있다 계실 때는 진짜 예쁘죠 안녕 안녕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웨이팅 중입니다 엄마 빨리 가세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토를 시켰고요 엄마는 자몽무늬 블랙티를 시켰습니다 이거 어때요? 커피향 좋다 맛있는데 어떻게 나와? 네 짠 이렇게 커피를 받았습니다 엄마 빨대 꽂아줘? 당연한 거 아니야? 딸기 문장 사실은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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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이 건물이 보니까 아 불 켜져 있다 되게 레트로하네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주말 한강 너무 좋아 야 명당이다 나를 위해 빠져주셨네 아 benim 사랑 아 그래도 아 그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제가 안녕 편안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